세계보건기구가 미세먼지를 일군 발암물질로 분류한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코와 기관지 점막에서 걸려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파고든 미세먼지는 기도와 폐, 심혈관, 뇌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무섭다고 집안에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미세먼지를 잘 배출하고 기관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부터 챙겨볼까요? 미세먼지 배출에 좋은 음식 첫 번째, 바로 해조류입니다. 다시마와 미역, 파래, 톳, 매생이 같은 해조류에는 혈액순환이 도움이 되는 비타민 K와 독소 배출에 효과적인 칼륨이 풍부합니다. 또 식이섬유인 알긴산이 몸속에 쌓인 나쁜 물질을 흡착해서 배출해낸다고 하네요. 녹차도 좋습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탄인 성분은 수은, 카드뮴, 납, 구리 같은 중금속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고 몸의 순환과 발암물질 억제도 돕습니다. 미나리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대표적인 알칼리성 채소인 미나리는 미세먼지와 황사로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켜주고 또 비타민과 무기질도 풍부해서 해독작용을 돕습니다. 배와 도라지는 호흡기와 기관지에 특히 좋은 식품입니다. 배에 들어있는 루테올린 성분은 가래와 기침을 줄여주고 항산화 작용을 돕습니다. 도라지의 사포닌 성분도 호흡기 점막의 분비량을 늘려서 가래를 삭여주고 안토크산티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요. 목이 좀 칼칼하다 싶을 때는 배와 도라지를 차로 마셔도 좋겠죠. 지금 당장 섭취할 수 있는 건 바로 물입니다. 물을 많이 마실수록 기관지에 있는 미세먼지가 씻겨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니까요. 평소보다 넉넉하게 마시는 게 좋겠죠.